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다행히 오늘은 비가 그쳤어요 막 엄청 쨍쨍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태사하기 딱 좋은 날씨 같습니다 자신대용 탭 탭 탭 탭 탭 탭 마이패스 다진마늘 마이패스 마이패스 육수 고기 마이패스 고기름 고기는 고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